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360으로 쇼핑 토크쇼 진행합니다. 저는 김윤석이고요. 네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윤서입니다. 네 소윤서님. 소윤서님 그냥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소윤서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쇼어스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모바일 쪽에서 쇼어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 모델, 가수, 연기 이런 걸 조금 했어요. 가수도 했어요? 네. 어떤 노래? 근데 제 음반이 아니라 프로젝트 음반이었어가지구. 제 이름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 보컬, 댄스? 네. 보컬요. 보컬요. 걸그룹의 리더였습니다. 하소 돌만 하소 돌만. 노래는 못했어요. 제가. 노래는 못했고. 노래 못하는 리더? 쌈 잘하는. 가시림의 리더. 아 그렇구나. 그럼 음반이 나왔고? 아니요. 정규 음반은 아니고 제가 독도걸수라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개사를 해서 개사가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바꿔서 그걸로 전국에 행사를 다녔던 방송도 하고 독도사랑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표창장도 샀고 이렇게 해서 멋지다. 독도라 그러길래 스케일이 좀 남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독도는 가셨습니까? 그럼요. 독도 들어가서 경비대원들과 함께 저희 플래시목 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님과 함께 했죠. 그럼 유튜브에 검색됩니까? 그럼요. 됩니다. 뭐라고 검색됩니까? 독도 플래시목이라고 검색하시면 총주가 한 100만 분이 넘을 거예요. 오. 거기에 나오십니까? 네. 리더입니다. 되게 강조 많이 하시네요. 리더라고. 그리고 당시에는 흑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굉장한 나라사랑이더라고요. 그러네. 나는 그 독도 사랑 마라톤 그거를 학생들하고 다 해가지고 계속 생중계하는 프로그램. 총괄해서 했던 기억은 나요. 계속 차에서 중계하면서 계속 뛰는 거지. 그거를 이제 생중계로 아프리카TV랑 같이 예전에 되게 오래돼 있네. 나도 독도에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방송만 하고 MC보고 이제 저는 스튜디오에 있고 이제 중계에 있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본인 소개.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요. 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로 왔겠죠?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네. 제품을 읽고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토크하면서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뭐 유산균을 고를 수 있는 TV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죠. 뭐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제 뭐 또 TV보니까 뭐 비만균만 없애면 뭐 다이어트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유산균을 어떠한 방식으로 먹어야 되고 어떻게 섭취를 해야지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주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순훈 님 소개는 좋은 균들이 제 소개서 그럼 잡을 수 있죠 자발수 있죠 자발수 있죠 오 пока 비싼 똥을 싸시는 분I요 아아아아 아마 아아아 1kg당 그래도 sonra 아니 podría 키로당으로 États 키로당 무로 받으면 그래도fest 꽤 고가요 다리지 않을까 ㅎㅎㅎㅎㅎ 요즘 뭐 물론 안좋은거를 안 먹을 SU는 없지만 네. 안좋은걸 먹었음 좋은 걸 이제 바가지로 드 Written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나쁜 거를 상쇄시키면서 좋은 걸로. 지금 장이 조금만 관리 안 해도 3일만 관리를 안 해도 바로 나빠진다면서요? 3일을 떠나서 그냥 시시각각으로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먹는 그 순간에 소화되면서 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밀가루 칼국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미식거리는 위산이 과다가 나온다거나 혹은 장이 불편해서 냄새나는 방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다 불균형이니까요. 시시각각으로 바뀌신다고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물론 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음주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주도 음식이네요. 장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좀 변비도 많고 그래서 본인의 장은 얼마에 팔릴 것 같습니까? 장은 잘해요. 장은 잘해요. 제가 방해하죠. 돈을 잘한 것 같은 게 제가 전국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장 건강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주고 그걸 제가 꾸준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사서 먹거나 해서 저의 장 환경을 보는 거죠. 먹지 않고 2주 동안 먹고의 변화를. 근데 확실히 먹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근데 유산균을 정말 잘 골라야 되는구나. 그 전에도 제가 나름 장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먹으니까 항상 뭐라고 그러죠? 암을 항암. 항암. 네. 항암균이 훨씬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서. 그런 게 있습니까? 항암균이라고 했습니까? 네. 항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균종이 있더라고요. 항암균종이라고 해서 떠나서 역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다는 명시를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겠죠? 그게. 아무래도. 우리 장이 면역력을 관리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종들이 종을 또 보내줘요. 미스트를 근데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워낙 많아지요. 뭐 락토바시로스, 카제이, 플란타넘부터 시작해서 오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통틀어서 유산균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유해균에 대한 클러스트리듬균 쪽을 해가지고 비만을 일으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 통칭 뭐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유산균 고르실 때에 저는 가급적이면 싼 거는 좀 걸러라. 그것도 싼 거거든요. 그렇죠. 싼 거는 좀 걸러라 해서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매대에다가 소위 노크파라는 뭐 한 박스 3개월치 15,000원 이렇게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유산균은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단 조건이 있죠.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를 줄 것인가. 균의 질은 어떻고 균의 종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건데 TV 보면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공부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TV를 보면은 무언가 하나 이게 비만균이 나왔어? 혹은 뭐 항암을 이기는 균이 나왔어? 그러면은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고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항암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걸 일방적으로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없죠. 몸이 뭐 내가 비타민 미네랄이 좋아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비타민 과다 섭취했는데 물을 많이 안 드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물을 많이 안 드실 경우에 신장결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다고 해서 그것만 편향돼서 드시면은 안 되고요.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는 상품을 오늘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선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자연모아 퍼펙트앤이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게 이제 부스터앤이라는 상품. 두 가지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드셔보세요. 퍼펙트앤부터 소개해드리면 이게 벌써 그냥 비닐에다가 선식 가루 넣은 것 같잖아요. 네, 선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일단 편한 건 우리가 선식 먹어보신 분도 알아요. 이거 먹고나서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맞아요. 뚜껑에 껴가지고 곰팡이 짓으면. 얘는 그냥 먹고 버리면 되죠. 버리면 되죠.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재활용이 되잖아요. 용기 자체가. 재활용이 됩니다. 바로 안 버리고 몇 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뭐 넣기가 좀 불편해지죠. 뭐 물병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마개로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찢어서 물 타서 마시거나 그러면 되게 불편할 텐데. 그 다음에. 재활용이 되죠. 마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들은. 재활용할 수 있게 버릴 수 있는 게. 되고요. 섭취방법이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선식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가. 완벽한 한끼다. 라고 한다면서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약부터 시작해서 다 되는 거죠. 유산균. 그렇죠. 거기 안에 뭐 식이섬유. 뭐. 일단 첫 번째로. 유산균이 이제 소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특허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특허 유산균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복합탄수화물이죠. 단순당. 과당이나 이런 공장 맛이 아닌. 주의모식품이 아닌. 천연. 복합당이 되어있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식물성 오메가3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슈퍼푸드 뭐. 베리류나. 유산산화에 도움이 들어가는 게 되어 있어서. 한번.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미숙다로 마시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또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맛이 또 느껴집니다. 네. 느껴져서. 우유에 터서 드셔도 되고. 부유에 드셔도 되고. 물에 드셔도 되는데. 드시는 방법은 뒤에 나와있지만. 물을 타서 드시면. 디톡스를 원한다. 디톡스를 원하시면. 물을 타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입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시면 되고. 나는 건강과 포만감을 원한다 그러면. 아침에 한번 정도. 해서. 식사 대용으로. 굳이 뭐 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칼로리도 굉장히 낮아서. 한 끼 식사로도. 그렇죠. 든든하면서. 또 칼로리는 줄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싶은데. 이게. 저는 이걸 제가. 몇 달째. 저녁 대용으로. 먹고 있는데. 굉장히 든든해요. 괜찮으시죠. 굉장히 든든하고. 아는 분도. 이거를. 먹고 있다고. 이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던. 이렇게 성공표를 보더니. 칼슘만 빼고. 다 들어 있네요. 오오오오오오. 그런데. 우유 타먹으면 또 칼슘이. 그렇죠. 오 그러네요. 보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하나면 다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분이. 기가 막힌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 이용이 아니다. 엄청난 그래서 이름도 잘 졌어요. 퍼펙트엠 그렇죠. 퍼펙트엠이다 체질 개선시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이어트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살을 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살을 뺀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인체내에 내장지방이나 중성지방이 쌓여있는데 그 지방 안에 인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리나 지방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뺀다는 건 디톡스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체내에 있는 독소를 빼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거죠 지방을 뭐 이런 그런 거 TV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노란 색깔 1kg 보여주면서 이게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몸에 빠져나간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과하게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나의 가장 큰 식습관이죠 식습관과 더불어서 요즘 밖에 보시면 미세먼지 이런 것들 많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 흡연은 백해무익한 거 다 아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내의 활성선상은 높아져서 뭐 염증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밀어내 주는 거죠 어떤 게? 유산균 소현서님은 걸그룹 하셨으니까 어린 나이부터 다이어트에는 도사가 되셨겠네요 거기는 막 안 먹인다면서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안 먹이는 것도 있는데 먹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이게 그냥 뭐 정말 김밥 한 줄 먹는 것도 먹다가 못 먹어요 먹다가 못 먹어서 시간이 없어져? 네 서럽다 네 싸놓고 차에서 먹거나 이러면 사실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국물도 없이 뻗고 먹으면 쌓다가 그냥 놔두면 못 먹는 거예요 지나가서 못 먹는 거고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재료를 챙겨 먹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칼로리가 낮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왜 건강을 해체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야 됐어요 정말 진짜 간편하네요 네 보관해도 편해요 병이 아니니까 네 홍금뱅이나 가방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안에다 넣을 수는 없을 정도로 사실 물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물은 널려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물인심 정도예요 그럼요 현장에 가도 뭐 햇빛 안에 가도 물은 널려있어요 차에도 널려있어요 이게 내가 한 복은 먹었던 건지 누가 먹었던지 모르는 물은 따려있어요 정말 그거 희한해요 외국 가면은 물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데가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수북은 희한해요 물을 주잖아요 식당에서 대화를 주잖아요 맞아요 희한해요 그럼 만약 그런 물 있었으면 여기다 해놓고 뭐 이름 써가지고 그러네 수시로 차라리 먹었으면 아 이름 써봐야겠다 딱 했다니까 네 얘는 쓸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먹었으면 차라리 톡도 되게 든든하게 영양소까지 생길 수 있었으니까 음 그때 나왔다면 물론 지금도 안 좋은 거 같아요 지금도 안 되셨어요 지금 쓰시면 되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모든 직장인들이 좀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시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었나 음 그러니까 요즘 뭐 점심 드실 때 보면은 이제 100,000원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100,000원 줘야 되는데 금액적인 걸로 비교를 하자면 6,000원이죠 네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걸로 식사를 대신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 감미료랑 멀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현대인들이 건강식품은 진짜 많이 먹는데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좋아요 그러네요 아니 진짜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음식은 아니거든요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다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이 웅진 딜리에 대해서 이렇게 회원들을 상대로 포모션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요거랑 하더라고 잘나가서 그렇지 요건도 얘를 2 플러스 1이랑 3 스프 플러스 1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잘 안 해요 자신감 아닌가요 자신감 자신감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다이어트 쉐이커다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보면 그건 잼이 안 되죠 비교 불거다 비교 불거다 이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그걸 다 떠나서 유산균 들어있는 이 다이어트 쉐이커다 네 유산균이 있었는데 특허번호 유산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산균 얘기를 좀 넘어갑니다 여기 들어있는 유산균이 이제 더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 위주의 자연모아 부스터 M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요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 유산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생태계입니다 인체 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채롭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라는 거라서 뭐 국내에 아마 최다 균종이 들어가 있어요 36개의 균종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균종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하게 뿌려서 드실 수 있고 뜨거운 데 넣어도 안죽고요 이게 중요한 게 끓여서 드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산균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 우리 청국장 같은 거 먹은 때도 물론 뭐 유산균이 아니라 그냥 유익균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준에 약하니까 끓인 다음에 넣어라 라고 하는데 얘는 끓일 때 같이 넣는 거죠 이게 다 특허를 받은 거잖아요 증명이 된 거죠 된 거죠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여기 써 있기를 모든 음식이 톡톡 그냥 이렇게 톡톡 톡톡 먹는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뿌리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갖고 온 거 제가 먹던 거 갖고 온 거 아까워라 저는 뿌리는 것보다 여기 스푼이 있거든요 스푼으로 아까보다 떨어트리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백마리를 죽이시는 거 지금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스푼 집에서 먹는 걸로 갖고 와서 저건 새 거고요 많이 드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나도 열고서 애기 그래도 한 달 치는 되더라고요 한 달 치 막 차 있을 줄 알았더니 애기 밖에 들어있죠 아이고 그래도 이걸로 한 달은 먹어 그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푼으로 어떻게 먹냐면 얘를 이게 사실은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먹는 것도 있어 자 이걸 한 스푼을 확실하게 떠가지고 이거 하루 그래서 어휴 아까워라 자꾸 떨어트리시면 지금 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유산균을 죽이고 살균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산균을 죽이시는 거예요 입에다가 털어놓어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속된 말로 정확한 표현을 하시면 배양에서 먹어야 하는 집에서 배양에서 먹어야 하는 집에서 이거를 우유 우유를 우유를 1L짜리 쌓여 제일 싼 거 대신에 무지방이란 건 안돼 지방이 들어있는 일반 우유 싼 거 후레쉬 원인 등급 그걸 하나 사 1L짜리를 그걸 딱 따가지고 이걸 한 스푼을 넣고 흔들어 그런 다음에 그냥 따뜻한 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 뒤나 항상 거기 따뜻하잖아요 냉장고 뒤나 뭐 이런데 거기다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수원을 덮거나 24시간 후에 이걸 흔들었잖아요 요구르트가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맛있어요 몰라 보통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거기에 뭐 당을 넣는데 당이 하나도 없는데 맛있고 깜빡 잊고 이틀을 뒀어 어떻게 됐을까 푸딩처럼 변하죠 푸딩처럼 변하는데 푸딩처럼 변하는데 쉬어 막걸리 심는 것처럼 그게 식초가 되는가 봐요 되게 쉬더라고 그게 아마 이제 다류가 많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루 정도 24시간 그냥 두 시면 돼 그럼 그거를 그냥 1L니까 그냥 뭐 뭐 샐러드도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그 짓을 다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요 그럼 이거 한 달 이상 씁니다 그렇죠 한 달 이상 뭐 몇 달 씁니다 아니 그렇지만 안 돼요 그럼 매출 안 나와서 빨리 빨리 드셔야 돼요 아이고 상관없어 그래도 이게 세이독재야 오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가격이 아름다움이라고 비싸니까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니 뭐 안 비싸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하면 명품이죠 그렇죠 유산균도 명품입니다 유산균의 명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산균은 많은 분들이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산균은 포로 남아있는 과립 형태를 먹거나 캡슐로 들어있는 걸 먹거나 이러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산균은 발효시켜서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균을 음식에 넣어서 발효시킨다는 얘기는요 유산균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치에다 뿌려놓으면 얘가 여기서 발효가면 안 죽으니까 뜨거운 물에도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회사를 디싸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유산균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유산균 힘이 강력하면 솔직히 캡슐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유산균 자체에 코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 이제 최대한 이윤을 챙겨가면서 최대한 건강을 챙겨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 유산균 자체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드실 수 있는 걸 드셔야 그래야지 헛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번 돈 왜 길바닥에 뿌리시면서 다니시냔 말이에요 돈 쓰실 거 기왕 쓰는 거 제대로 쓰셔야지 내 건강도 제대로 챙기고 시계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잖아요 아 괜히 샀구나 내가 상술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다 떠나서 유산균을 발효시켜서 드실 수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 따로 챙겨 드시죠? 네 뭐 드세요? 저는 캡슐 타입으로 먹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효과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걸 먹잖아요 저는 이걸 딱 먹잖아요 저는 유유에 했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달라 색깔부터 달라 쉽게 말씀 나오는 게 느낌이 아 지금 그 색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색깔 그 색깔 그 색깔 갑자기 빛이 나는 색깔 뭐 그런 색깔로 무슨 색깔 아 저 똥이 미쳐 똥 색깔이 근데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보는 사람은 행복한 거에요 그죠? 이틀에 한 번 하고 3백 뭔가 물 위에 뜨는 똥이 좋을까요? 가라앉는 똥이 좋을까요? 가라앉는 똥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쵸 떴다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색깔 같고 논란은 많이 하는데 뭐 시커먼 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새까먼 똥은 혈변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그 휘가 이렇게 나와서 그게 이제 피 딱 찍어지면 똥이 새까멋해 그래서 새까먼 똥을 넣는 사람들은 꼭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휘가 이제 굴러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색깔이 그래도 시커먼 것보다는 좀 이렇게 황금빛으로 골드 골드빛으로 골드빛으로 두 개도 적당히 있고 무슨 비슷한 색깔 입고 오셨네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뭐 내일 보고 계신가요 네 아 근데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어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게 이게 저도 유산균을 먹지만 사실 뭐 다른 유산균은 디스하는 건 아니고 먹었을 때 사실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유산균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경험해 보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게 제가 오늘도 이동을 하면서 방구가 계속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야 미치겠는 거예요 나쁘거 아닙니까 방구가 나오는 건 방구가 나오는 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대자네시키가 하고 나서 가스를 가스가 나거든요 냄새가 냄새가 나는 거는 부패가 된거죠 그쵸 나쁜 냄새가 안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는 괜찮은데 썩은내가 나는거 썩은내 나는건 어후 이거는 정말 화학국이 저리 가라 화학국이 저리 가라 화학국이 저리 가라 그쵸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도 안 뽑혀 근데 얘를 망치로 그냥 정을 가지고 하면 세게 때렸더니 뽑혀 그런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먹는 음식에 따라 시시각각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한번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하루는 탄수화물 위주의 가공된 식품을 많이 드셔보시고요 다음날에는 자연에서 온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한번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으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편한게 달라지실 겁니다 네 왜냐면 탄수화물을 저희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죠 소소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또 그런 연극을 알고도 있죠 나쁜 LDL 수치를 또 올려주면서 더불어서 유해균의 수치가 급등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유익균은 균종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내가 소화를 시키며 발효를 시키는 거죠 소화는 소화 얘기 나오니까 발효를 시켜줄 때에 일꾼이 많아야 다양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으니 그래서 다양한 균종이 들어있는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유산균을 드셔라 라고 그냥 권장을 드십니다 강요는 안으로 권장을 드리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상품 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스스로 하니까 여러 가지 나누고 우리 처음 이 상품 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만 한마디씩 정리를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진짜 엄청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식사를 챙겨 먹어야 되니까 요걸로 식탁 챙기면서 유산균 뭐 점심에는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드시잖아요 그때 요거 뚝뚝 쓰려 풀어 먹고 내가 먹는 음식에 네 장 건강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재미없게 제대로 보싰다 아니요 예비씨 오시더라 그냥 한 번만 딱 봐도 벌써 느낌이 강의를 하고 뒤에서 물건을 이렇게 직접 현장카메라 해도 네 괜찮을 거 같아요 네 나온 자연스럽게 숙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 웃고 나뉘고 있을 때 그렇다 요즘 강의 많이 하시는데 네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양손 두 가게들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필요하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맞아요. 이거 필요하죠. 이게 무슨 뭐 숙점이 아니라 진짜 내 장군가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믿음방세사에서 나온 거, 움직여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360도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걸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이걸 소윤선님이 하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죠.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네.